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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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우 아웃이야 4분 면수하네 희살나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형! 성형! 가자! 여기가 살짝 흘대봐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 번만씩 해서 한 번만 더 뒤에 있잖아 머리 잘 펼쳐 그러면 나 바지랑 색깔의 문간을 살짝 연주한거잖아 안고 있으면 따뜻하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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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다 보고나니 걸려? 응 여기서는 임산주 화이팅 개극혐 나이스 저기 안 나오는데? 날이 많아 날이 네 아 이 아 계속 튀지 봐봐 이거 이거 메릴대식이 제가 치고 있네 지금 지금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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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파이팅 턱으로 아 잠시만요 뭐해 팀 익스트림 윤키용 노진구 팀 익스트림 윤키용 노진구 12번 포트로 출전하세요 2분 안에 출전하시면 기껏 자리합니다 이번 대회 경품 추첨화가 2층 현관 그 다음에 1층 코트 출입도 상품 수령차 앞에 개최되어 있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경품 당첨되신 분들은 상품 수령차에서 경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 토요일 일요일 경품 당첨되신 분들 명단이 2층이고 코트 출입도 1층 상품 수령차 앞에 개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경품 당첨되신 분들 경품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언니한테 갈래? 언니 언니 밀어 언니 시애타 화이팅 오케이 저는 형이 김씨야? 이거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눌러 2등 해? 어? 얘가 누나한테 갈려는 거 같은데 김관우 김상우 화이팅 오케이 김관우 김상우 화이팅 승욱아 천장과 천장 천장 누나한테 안 주고 싶은가 봐 응 일하는 거 맞지 안 보도록 하자 자 가자 그래 야 너무 비닿도록 하는 거 아니야? 못 잡겠네요 나이스요 오케이 나이스 야 되게 안전하게 있는 거야 좀 빨라지잖아 내가 불안해 주인은 주인인가 봐 오케이 아주 그냥 조정하네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아휴 정말 아 맞다 나 아까 다 안 해놨어 뭐가 안 돼? 아 맞다 나 아까 다 안 해놨어 이렇게 안 틀어주세요? 한 번 안 틀어주세요 어? 이 기신을 아 이기고 있다 졌어 그리고 야이씨 우리 애들 이런데에서는 들어온 못하지만 이거 때려야 돼 이거 때려야 돼 나이스 니가 올라와 내가 한 번 했다 한 번 했어 너가 세이하길래 내가 했잖아 생각판을 생각판이 더 긴장되지 동선이라서 세입 세입 아 올라가겠다 올라가겠다 동선아 리더하머 챌린지 김선호 진예진 리더하머 챌린지 김선호 진예진 9번 코트 추천하세요 저기 쿠키앤키드 있어요 여기 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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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티클딩 해줘 기분 나쁘 쟤네들도 참가비 25,000명인거 아니야? 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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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바뀌지 않나? 태연아 이거 찍으면 나 바꿔줄 수 있어? 이걸로 찍을 수 있어? 거의 다 끝났어요 김이잠이 이거 짝관짝 찍는거죠? 아 진짜 맞다 눈에 보관하지 뭐 숨소리가 없지 그거 되게 불편하죠? 이거 3점까지 찍은 거 같다 아니 여기 질꾸미가 아니라 3점까지 찍은 거 같다 아 내 복불들 내가.. 아 내 복불들 내가.. 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몰라? 청년형 저희 31번이라고요? 아 저희도 비슷한가 봐 아직 뭘 하네요 모르고 있었어? 쌤다 쌤다 쌤 시엔타 김상훈 이건우 시엔타 김상훈 이건우 18포트 출전하세요 2분 안에 출전하시면 기껏 처리합니다 게임하고 있는데 경기중이에요 경기중 게임중 게임중 요넥스 아 게임중 지금 말하는게 게임중 게임중 이제 안오면 기껏 처리한다잖아 기껏 처리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속힌이 안 돼 그러니까 요렉스 준철아 방금 전 게임 죽이시래 준철 지금 호명하시고 게임 죽이시래 아 지금 여기 게임 끝난대 준철아 게임 끝난대 가신대 준철아 게임 끝난대